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원주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침구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작은천사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JN우로부터 7,200만 원 상당의 침구와 베개 세트를 기부받아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와 6.25 참전 유공자회 회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JN우는 지난달에도 원주에 거주하는 부루 독거노인들에게 침구 세트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